럭셀 트위스의 주인공은 CLC 축하드립니다 럭셀 트위스 CLC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CLC 팀이랑 우리 팬 여러분들 최초랑 고마워하고 감사드리고 저희 다 같이 처음으로 도시를 나왔는데 럭셀가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탄적이네요 그리고 저희는 믿어주신 회장님이랑 저희 큐브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예쁘게 이렇게 옷을 준비해주신 우리 스타일리스트분들 그리고 메이크업 헤어 스태프분들 선생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철샤! 그리고 우리 컴백한다고 이렇게 신경 많이 써주신 럭셀 제작진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믿고 기다려주신 저희 CLC 가족분들도 너무 고맙고요 멤버들 고생했어요 멤버들 고생 많았어요 저희가 열심히 하는 CLC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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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덧쇼 초이스 CLC 정말 축하드리고요 먼저 앵콜모델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덧쇼는 두방자면 찾아 달랭타인들을 위해 달콤한 애교로 마무리해볼까요? 얜쇼가요? 아니요 젠쇼가요 젠쇼의 멍렁에게로 팔랜타인 인사를 전해볼게요 여러분 젠쇼처럼 사랑스럽고 젠쇼처럼 달콤하고 젠쇼처럼 달콤한 팔랜타인 되세요 화이팅! 젠쇼 반쯤에 안녕! 안녕! 고마워요 젠쇼! 아주 고마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수급 LLC 3 고마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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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